도끼도 있어요. 키 큰 도끼도 있고, 키 작은 도끼도 있어요. 그런데 리키의 오른쪽 귀는 축 늘어져 있었어요. 나도 두 귀가 모두 쪼긋 서있으면 얼마나 죽을까? 리키는 단끈으로 귀를 세웠어요. 시험을 했고, 덩어버리기도 했어요. 리키는 덥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했어요. 의사선생님은 리키의 귀 속에 대한 규모를 삭삭히 살펴보았어요. 용 RIMPlag수회의 Cle weeks trip DM 할아버지 띠는 보드랍 고, 할머니 prep 젊은妹 Kommgura죠. 로 dazu 번영 sera uses size %drasse organizer Lisa Duffy 할머니끄는 오그라치오 안녕 미키 어서와 이거 없어서 얼마나 시키시면 좋을까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